이곳을 극한상사 박팀장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때는 말이야 여기서 자다가 잠꼬대 잘못하면 아침을 강원도 타백에서 맞고 그랬어 라고 할 정도로 경상북도 최동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실 저는 대게 하면 영덕대게를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 이곳도 대게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떠나보는 이 시간 오늘은 경북 울진으로 떠나봅니다 여행이 별거냐 네 이 시간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바쁘셨나 봐요 네 제가 좀 허겁지겁어가지고 아니 저는 그나저나 태작가님 SNS만 보고 아직 미국에 계신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언제 오신 거예요? 제가 추석 기간 때까지 미국을 좀 돌아보고요 지난주 주말에 와가지고 밀린 SNS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시차적응은 좀 되셨어요? 네 제가 잠을 그때 안 자는 게 시차적응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한 이틀 정도 좀 밤을 새지 않고 딱 꼬박꼬박 지키면서 잤더니 이제는 완전히 적응이 됐습니다 아 네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어머니랑 다녀오셨나요? 아 요번 어머니랑 다녀온 건 아니고요 친구 3명과 함께 저희 로망이었거든요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미 서부의 그랜드 서클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멋진 캐니언들과 국립공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서클 지역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이제 드라이브 코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곳을 열흘 가까이 둘러봤는데 제 어떤 여행 역사를 되돌아봐도 정말 역대급일 정도로 너무나 멋진 풍경들을 좀 많이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다니신 분이 역대급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태작가 SNS에 사진만으로 좀 간점 취업을 했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게 사진에 무슨 어떤 특별한 장비로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데도 그 정도가 나왔고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최근에 뜨고 있는 엔텔럽 캐니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모습 자체가 웅장하고 신비스러워가지고요 딱히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촬영해도 그렇게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인생샷을 좀 건지고 싶은 분들은 언젠간 한 번쯤 이 그랜드 서클 미 서부 지역을 한번 여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랜드 서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베스트다 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저는 브라이스 캐니언이라고 후두라고 하는 바위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침식이 되어가지고 촛불 모양으로 형성된 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후두가 수만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 캐니언이 있었어요 그 브라이스 캐니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마누멘트 밸리라고 거대한 높이가 한 300m 정도 되는 거대한 바위들이 막 지천에 널려있는 너무나 멋진 국립공원이 있었는데 그곳이 예전에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을 곳으로 또한 많은 서부 영화가 촬영되었을 곳일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풍경을 자랑해가지고요 저는 그랜드 캐니언도 멋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브라이스 캐니언하고 모누멘트 밸리가 훨씬 더 조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또 익숙한 게 그랜드 캐니언이니까 그게 최고봉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직접 다녀오신 느낌으로는 또 다른 그런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그랜드 캐니언을 얘기를 들으면 왜 인생샷 건지려다 영정샷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중에 한 곳으로 꼽히긴 하지만 사실 여기가 워낙 좀 사진 찍기에는 좀 위험한 지역이거나 이런 거 있어서 사실 우리 한국인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캐니언 투어 하면 좀 조심해야 하거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진 찍을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곳이 대자연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바르케이트라든지 어떤 그런 구조물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파른 곳이라든지 절벽 같은 곳까지 가까이 가면요 좀 아찔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저도 가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무서움이 있는 편이어서 가까이 가진 않았는데 많은 여행객들이 좀 스스로도 무서우니까 낮은 포복으로 막 기어가서 그 끝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물론 멋진 사진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기에는 너무나 좀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좀 사고도 종종 나는 편이어가지고요 저는 굳이 그런 행동은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금 안전한 곳에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멋진 사진을 많이 건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절벽 가까이는 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태 작가는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고 저희가 또 뉴스 FM 조현진이나 청취자분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북 울진 같나요? 제가 뭐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오긴 했는데 좀 너무나 이제 긴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언젠간 한번 준비를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가을에 가시면 좋을 만한 경북 울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진 가을에 어떤 부분 때문에 좋을까요? 네 여러 어떤 먹거리 즐길 거리 축제도 많이 열리고요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어가지고 언제 가도 좋은데요 특히나 이제 여름은 좀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기도 하고 날씨가 좀 무덥다 보니까 지금 가시면 좀 여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울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가장 최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차로 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상북도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도 이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거의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걸려요 아 머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발길이 뜸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롭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지 않고 즐기실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울진을 좀 택해봤습니다 네 가기는 힘들지만 일단 도착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럼 울진에 도착을 하면 어디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울진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울진 해안도로를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덕신해변이라고 불리는 해수욕장에서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한 17km 정도의 해안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차를 몰고 달리시다 보면은 오른편으로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고 맑은 동해바다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많은 기암계석들 막 촛대바위라든지 거북이바위라든지 기암계석들이 끊임없이 펼쳐져가지고 너무나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드라이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울진 가신다면은 가장 먼저 이 해안도로를 달리시면서 매력에 한번 빠져드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도착지인 망양정이 정자의 이름입니다 언덕에 위치를 하고 있는 정자인데 예전에 숙종 조선 숙종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셔가지고 관동팔경 중에 제일이다 해가지고 관동제일로라는 현판을 하사했을 정도예요 거기 이제 한 10분 정도 약간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지금까지 차로 달리던 울진 앞바다의 풍경과 그 앞에 있는 산의 모습이 쫙 하고 펼쳐져가지고 정말 너무나 멋진 전경이 펼쳐지거든요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망양정에 올라가서 바라봤던 풍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근처에 해맞이 공원이라고 하는 어떤 동해 일출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공원까지 길이 이어져 있어가지고요 혹여라도 1박 2일 묵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침 일찍 가셔가지고 동해 일출까지 감상하신다면은 정말 굉장히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날 좋을 때 가서 이 동해 일출 보면 제가 저는 일출 본 경험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올해 봄에 강릉 갔다가 일출을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다 수평선 너머로 막 뛰는 해는 정말 우리 많은 감옥을 왜 흔히들 달걀 노른자가 쏙 하고 나오는 듯한 느낌 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아 이런 맛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망양정 근처에 있는 해맞이 공원에서 또 일출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울진 해안도로와 망양정에서 바다를 충분히 감상을 했다면 이제 또 어디로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네 울진이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산도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이라고 굉장히 멋진 숲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곳이 한시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개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 오늘 이 탐방로가 이제 닫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원래는 굉장히 500년 이상의 수령이 되는 예전부터 조선시대의 어떤 건물을 지을 정도로 정말 멋지고 정말 쭉쭉 뻗어있는 소나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인데 이런 곳이 있다고 일단 알아만 두시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올해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 봄쯤에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에 조금 이제 아쉬우시다면 저는 성류굴도 추천을 드립니다 울진이 또 성류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 성류굴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전해지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고려 말에 한 학자가 성류굴에서 썼던 글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정도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천연기념을 155호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방로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어릴 때 배우잖아요 종류석, 석순, 석주 이런 정말 되게 멋진 그런 어떤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풍경들이 끊임없이 이어져가지고 저는 이 울진 성류굴도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울진 성류굴 자체가 왕피천이라고 하는 강을 따라서 이제 그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진이 바다하고 산만 있는 게 아니라 강까지 멋있어요 저희 왕피천에 가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성류굴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있는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여기 애기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데요 안에 들어가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1급수에만 산다는 막 쉬리, 꺽지, 되게 희귀 민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눈대중으로 봤을 때도 수조가 한 100여 개 이상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떤 물고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일단 가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코스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더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민물생태기념관? 네,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이요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그럼 체험도 뭔가를 할 수 있나요? 네, 그 안에서 위에서 어떤 레이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물고기들 움직이는데 막 따라가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관련해서 물고기한테 어느 순간 밥을 준다 그러죠 그런 체험까지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두루두루 좀 알찬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춥다 싶으면 여기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좀 더울 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잘 몰랐던 울진의 그런 다양한 볼거리들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여기가 요즘에 또 이 핑클 때문에 또 떴다면서요? 그렇죠. 그 핑클이 TV에서 캠핑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울진의 한 바다가 소개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TV를 보면서 대체 저 깨끗한 바다는 어디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바로 구산해수욕장입니다 울진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해수욕장인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해수욕장 자체가 아닙니다 구산해수욕장 하면 딱 귀에 들어오진 않으시죠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핑클이 캠핑카를 해변에 주차를 해놓고 캠핑을 즐기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방송이다 보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것 같고요 어떤 주차는 하실 수가 없고 안쪽에 글램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으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해변을 저도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쪽 해변은 아까 제가 동해바다가 맑고 깨끗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에메랄드빛으로 많이 빛나는 것 같아요 많은 발걸음을 찾지 않는 곳이고 또 우리가 바닷가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상업 공간이라고 해도 될까요 횟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바다 기분을 못 느낄 때도 있잖아요 이 구산해수욕장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요 조금 더 좀 느긋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진의 구산해변이 바로 그 캠핑클럽에 나왔던 그 바닷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캠핑을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다면 한번 둘러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여행하면 역시 식도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울진은 뭐가 유명한가요? 대게가 아까 유명하다고 네 대게가 가장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울진을 가신다면 대게를 꼭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울진을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영덕 포항 다 이어집니다 솔직히 울진 영덕 포항 다 대게로 유명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영덕 대게가 조금 더 유명하다 보니까 울진 쪽은 영덕이나 포항에 비해서 대게값이 조금 저렴해요 아무래도 소문이 많이 안 나서 네 그런 이유로 조금 더 저렴하게 대게를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울진의 후포항이 굉장히 유명한 편입니다 후포항에 가신다면 조금 저렴하게 울진 대게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울진 대게를 좀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후포항 근처에 굉장히 갯바위 전망대라고 해서 바다 쪽으로 이어진 전망대들도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대게도 드시고 그다음에 대게뿐만이 아니라 센터에 가시면 대게만 팔겠습니까? 많은 해산물들과 횟감을 많이 팔기 때문에요 이쪽에 가셔가지고 대게 즐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좀 궁금한 게 대게가 철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철 아닐 때 가도 좀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 대게철이 11월부터 시작이 되긴 해요 11월에서 한 4, 5월까지 대게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쯤 가시더라도 대게가 아니더라도 홍개도 있고 또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개들도 있어요 킹크랩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또 어쨌든 맛으로 따진다면 결코 대게 뒤지지 않으니까요 언제 가시더라도 개를 즐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울진 안 가봤는데 해안도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오또브라이님 보내주시면서 이제 울진을 작가님이 소개해 주셔서 유명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대게 얘기하니까 기복이님 갑자기 배고프다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8852 청취자님은 울진 여행 정보 신기하네요 귀 쫑긋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울진이란 지명 자체가 어색하진 않은데 뭔가 여행지로서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더욱더 신비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코너에서 소개할 곳이 좀 많을수록 말이 되게 빨라지는 편이에요 오늘 엄청 빠르셨어요? 제가 오늘 느끼기에 말이 되게 빠른 거를 아마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저 정도로 많은 볼거리가 있구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안에 또 다양한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번쯤은 방문을 해보셔도 계획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회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임상아 저 바다가 날 맞겠어 명단 체 nett ноя now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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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